죽기 전에 꼭 한번 밟고 싶었던 땅, 아마존 지금 저기 안쪽에 아마존 돌핑이죠 분홍 돌고래하고 수달이죠 수달 수달 떼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북극베스를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여성만 살아남는 밀림의 법칙 현지 적응 완료 서서히 피셔맨의 야생본동도 살아난다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을 보여줄 박무섭 프로 아마존의 강렬한 히트 타입 이제 시작이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